연수구가 송도 LNG기진에 추진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설치반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수구는 지난달 송도 주민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찬반을 조사한 결과 91.6%인 1만 1,252명이 반대해 지역수용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지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73%가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하는 송도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인천 LNG기진에 100MW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. 연수구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구의 입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반대는 불가피하며 향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확보되지 않는 금융이다.